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기도지사선거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지사선거. 제가 한 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경기도지사선거예요. 여러분 이게 관외사전투표 득표율입니다. 관외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차이값입니다. 그냥 보면 100%, 1000%, 10,000% 뭡니까? 김은혜 표를 빼앗아 김동료와 함께 옮겨준 그런 소위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왜 이상한가를 보시게 되려면 2020년 4.15 총선 당시에 전나북도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의 여러분들 차이값하고 비교해 보면 조작을 하면 어떤 건지 조작 안 하면 어떤 건지 검시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무슨 이야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거는 관내사전투표 득표율입니다. 차이값은 관내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덜 키지 않기 위해서 무진장 조심을 했습니다. 덜 키지 않기 위해서 이 조작값을 굉장히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리예리예리합니다. 예리예리예리합니다. 그러나 이건 뚱뚱뚱뚱합니다. 우편투표는 여러분들 조작하기 쉽고 통상 우편투표는 조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리예리예리하게 덜 키니까 정권이 바뀐 6월 1일 날 실시됐으니까 덜 키면 안 되니까 덜 키면 안 되니까 조심스럽게 조금만 조작한 겁니다. 조금만 조작해도 다 뭡니까? 좌우대칭의 크기가 똑같고 거의. 그다음에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42개의 지방자치단체, 경기도 산하의 지방자치단체 모두 다 플러스값을 가지고 국힘당은 모두 마이너스값을 가집니다. 이런 거짓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뭡니까? 이제 숨기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위 선거데이터,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소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해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이 없었던 2020년 4.15 총선 당시에 전라남도의 담양군, 한평군, 영강군, 장성문의 지역구와 선거하고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쪽은 지멋대로고 이쪽은 뭡니까? 군사들이 열병하는 것처럼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부가 아니지만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게 오늘 처음 공개되는 겁니다. 경기도 지사선거에서 사전투표를 전산조작 프로그램에 돌린 것을 추정을 해봤습니다. 김은희와 함께는 주로 5%를 훔쳤고 정의당 황순식 후보에는 30%를 훔쳤고 무소속 강용석에는 50%를 훔쳤습니다. 모두가 특정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5% 황순식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30% 그러니까 42개의 기초자치단체, 경기도 산하위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경기도지사선거에서 5%, 30%, 50%를 다 훔친 겁니다. 예외가 있는데 그게 성남분당구입니다. 성남분당구는 손을 좀 많이 댔습니다. 김은혜 후보가 성남분당구에서 어떤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0%를 훔친 겁니다. 그래서 표가 이례적으로 많습니다. 4744표를 훔친 겁니다. 나머지는 다 5%를 훔친 겁니다. 황순식 정의당 후보나 강용석 후보는 득표수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조작규모는 크지만 30%가 50%지만 이렇게 편하게 뭡니까? 조작률을 정해가지고 다 선거를 훔친 겁니다. 선거를 훔쳐가지고 양주시에서도 5% 훔치고 30% 훔치고 50% 훔친 겁니다. 이게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 그대로 뭡니까? 선거 데이터 사이에 규칙적인 관계가 그대로 파악이 돼가지고 조작 프로그램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경기도지사선거는 조작 프로그램이 김은혜가 사전투표 득표에서 5% 황순식이 사전투표 득표에서 30% 광용석이 사전투표 득표에서 50% 그러니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는 좀 많이 훔쳐도 들키지 않지만 김은혜는 표가 크기 때문에 아주 적게 훔친 겁니다. 적게 훔쳐가지고 표가 안 나게 한 겁니다. 표가 안 나게. 표가 안 나게 아주 아슬아슬아슬하게 이게 표가 본인들은 안 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그대로 표가 나지 않습니까? 조심스럽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 조작이 여러분들 밑에 레벨로 가면 양주시 레벨로 가면 이렇게 분석이 다 되는 겁니다. 김은혜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8,031표 가운데 5%를 훔쳐가지고 902표를 훔쳤고 황순식은 220표 가운데 30%를 훔쳤고 66표입니다. 강용석은 294표 가운데 50% 훔쳐서 147표를 훔쳐가지고 이걸 싹 다 모아가 뭡니까? 김동룡한테 밀어준 겁니다. 그게 1,115표입니다. 그게 총 조작규모는 1,115표의 2배가 되겠죠. 그래서 김동룡은 원래는 46%를 사전투표에 득표해야 되는데 49%를 뻥튀기를 한 거고 김은혜는 51%를 득해야 되는데 48%를 뭡니까? 내리깐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도표가 다 나오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원에 발표된 자료가 3번입니다. 사전 당일 합쳐가지고 김은혜 4만6천표 김동룡 4만5천표 천표 1,600표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1번이 조작이 됐기 때문에 4번 진짜 사전투표수를 구해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 진짜 사전투표수를 두해가지고 진짜 총투표수를 보니까 천 몇 표입니까? 1,600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진짜는 4만7천표를 김은혜가 얻었고 김동룡이 4만4천표를 얻어가지고 3,614표를 승리한 겁니다. 이렇게 모든 42개의 기초자치단체 다 이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표수가 맞지 않아가지고 개수조정을 해야 됩니다. 개수조정을 27표로 한 겁니다. 마이너스 27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 그렇게 해서 0으로 만든 겁니다. 이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선관위 발표는 또 어떻습니까? 선관위 발표가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놓으니까 당일투표 100장당 김동룡 후보는 사전투표를 67장 받았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진짜를 구해보니 67장에 63장밖에 못 받은 겁니다. 김은혜 후보는 어떻습니까? 당일투표 100장당 사전투표를 63장 받았다 그러는데 진짜를 구해보니 66장을 받은 겁니다. 표를 훔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다 해가지고 특히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기본소득당과 진보당 같은 경우는 0.70 0.70 0.80 0.80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조작을 안 해놓으니까. 이렇게 해서 표수 한 자리까지 이름 다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 자리 표수까지 이름 다 구해가지고 사전투표 조작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를 조작한 것은 그냥 주장이나 가설이 아니고 그냥 현실로 일어난 것이 다 입증이 된 겁니다. 어떻게 입증했냐?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사전투표 특교수를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숫자사의 규칙이 딱 이름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 그 규칙을 딱 얻은 다음에 그 규칙을 가지고 또 숫자를 만들어 보니까 선관이 발표된 자료가 딱 맞아떨어진 거죠. 아 이놈들이 뭡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숫자를 만들었구나. 무슨 숫자? 후보별 사전투표 특교수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1년 6월 1일 지방선까지 다 한 겁니다. 그걸 제야 전문가가 뭡니까? 날 밤을 쉬어간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그 작업을 해가 뭡니까? 2017년 대통령부터 조작 프로그램을 다 찾아낸 거 아닙니까? 전산 조작 프로그램을 다 찾아낸 겁니다. 2017년 대통령부터 2020년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동일한 뭡니까? 조작 프로그램을 가지고 조작률만 조작규모만 다르게 한 거 아닙니까? 더 여러분도 어마무시한 것은 뭐 없죠? 2020년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이 교체되어 있음에 불과 또 뭡니까?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년 후에 총선도 또 조작을 하겠죠. 정신 차리라는 이야기죠. 윤석열 대통령 정신 차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정신 차리고 국힘당에 여러분들 꿈꿎고 있는 친구들 정신 차리고 더 이상 뭘 이야기를 해 줘야 되냐 이야기죠. 수천억의 여러분들 예산을 쓰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민초들이 다 날 밤을 쉬어간 뭡니까?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밝혀낸 거 아닙니까? 이러니 제발 정신 차려서 더 이상 국민들이 선거에 대해서 걱정 안 하도 해달라. 그게 우리가 바라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5%, 30%, 50%를 조작한 겁니다. 경기도 지사선거에서. 복습하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2월 1일 서울 부산시장 구청장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2월 1일 서울시장 구청장 선거는 이미 여러분들 어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좀 많이 했습니다. 15% 훔쳤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투표소 레벨마다 얻은 사전투표특표소에서 얼마를 훔친 겁니까? 15% 훔쳐가지고 송영길 후보가 가져간 겁니다. 구청장 선거는 뭡니까? 국힘당의 후보가 얻은 이런 사전투표특표에서 10%를 빼앗아가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구청장 후보가 다 가져간 거 아닙니까? 이 조작 안 했으면 이번에 전패했을 겁니다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다 조사해가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발표 다 했지 않습니까? 종로, 성동, 중랑, 성북, 강북, 노원 다 15%였는데 종로구하고 성동구만 하면 뭡니까? 오세훈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특표소 가운데 20%를 빼앗은 거죠. 서울구청장 선거는 대부분 10%입니다. 그런데 종로구하고 관악구만 뭐죠? 20%를 빼앗은 거죠. 이게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억지도 아니고 다 나온 거죠. 종로구 여러분들 성동구만 이런 게 아니고 그다음에 용산구, 광진구 다 해보니까 다 15%씩 빼앗은 겁니다. 다 15%씩 빼앗아가지고. 15%를 뭐죠? 오세훈 후보한테 빼앗아가지고 송영길 후보한테 대해주니까 송영길 후보의 여러분들 사전투표특표는 뻥튀기가 되지 않습니까? 29%, 38% 뛰잖아 용산구. 광진구는 37%에 47% 뛰고 동대문구는 37%에 45% 뛰고 반대로 뭡니까? 오세훈의 사전투표특표는 추락하지 않습니까? 69%에서 60%으로 용산구, 광진구 61%에서 53%으로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 이야기죠. 다 여러분들 뭡니까? 날밤을 새워가 여러분들 노력한 재야 전문가가 이걸 다 뭡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일 소위 사전투표 후보별특표수를 다 조사해보니까 모두가 뭡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만든 숫자 아니에요? 만든 숫자. 투표자들이 던진 숫자가 아니고. 그래서 내친김에 여러분들 어제든 또 뭘 했습니까? 부산도 한번 조사를 해봤지 않습니까? 부산시장과 구청장 선거를 해보니까 부산은 뭡니까? 구청장도 5%, 시장도 다 5%, 다 5%죠. 착실하게 5%씩 다 훔친 겁니다. 5%씩 훔치니까 경기도 지사도 5%를 훔쳐놓으니까 김은혜 후보한테서 표시가 크게 안 납니다. 그래도 그냥 딱 잡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조심했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에 권력이 교체됐으니까 잘못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조작을 조금 한 겁니다. 조금. 조금 하지만 먼저 선거대위탄은 그대로 포착당하지 않습니까? 범죄를. 이렇게 이런 포착이 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차익값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에 왼쪽이 서울입니다. 많이 해놓으니까 15% 정도 해놓으니까 크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선거에서 옆에는 뭐죠? 부산시는 5% 하니까 얇지 않습니까? 이런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서울은 15%를 빼앗아 놓으니까 오세훈 후보와 함께 15%를 빼앗아 놓으니까 뚱뚱하지 않습니까? 차익값이. 부산은 박영준 후보와 함께 5%씩 빼앗아 놓으니까 이게 예리예리 이렇게 널시나지 않습니까? 널시나든 뚱뚱하든 관계없이 이런 뭐가 여러분 중요합니까?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이런 표를 훔쳐 놓으니까 플러스고 오세훈은 항상 여러분들 표를 빼앗겨서 오니까 마이너스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 이야기죠. 누가 이런 선거 데이터 만들었습니까? 중국에 수입했습니까? 북한에 수입했습니까? 일본에 수입했습니까? 아니죠. 대한민국의 중앙선거 관련해서 만들었겠죠.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선관이. 메이드 인 선관이. 메이드 인 중앙선관이. 중앙선관이. 그래서 이렇게 표를 훔쳐 놓으니까 모든 뭡니까? 구별로 딱 이런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조작이지 뭡니까? 이게 사기지 뭡니까? 이게 선거입니까? 이게 투표입니까? 이게 사기죠. 이게 사기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투표입니까? 숫자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투표를. 후보별 사전투표 덕분에 붕붕 돌려가지고 다 만든 거잖아요. 이게 투표자들 던진 자연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작위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난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조한 숫자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든 숫자잖아요. 전산 프로그램이 만든 숫자지 않습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런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소를 만든 다음에 오세훈 후보표를 빼가지고 똑같은 것만큼 송영진에게 밀어줬으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죠. 인생이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이래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입을 다물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라도 여러분 입을 다물겠습니까? 벌받을 일입니다. 벌받을 일. 나라가 망하는 일이라는 거죠. 나라가. 이런 선거 데이터를 만든 사람이 장관으로 영전하지 않습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 여러분 이게 신기하면 광주사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참 여러분들 금수완박법을 가지고 위장탈당한 것으로 문제가 되는 광산구월 광주광역시 민형배 의원입니다. 조작 안 해놓으니까 어떻습니까? 숫자 작죠. 차이값 숫자 작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습니다. 이게 정상선거입니다. 이게 부정선거 없는 선거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전투표 조작 없는 선거를 하게 되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2020년 4.15 총선에 광주광역시 광산구월에 더불어민주당의 민형배 의원과 민생당의 노성일 의원이 여러분들 후보가 다툰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상선거입니다. 정상선거. 선거를 도덕질 해놓으니까 이런 여러분들 용산구 값이 나오는 겁니다. 오세훈이 표를 얼마나 많이 훔쳤습니까? 제가 뭐 거짓말 합니까?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런 데이터. 서울시장선거 데이터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기초자치단체장만 선거만 이런 게 아니고 저희는 여러분의 문화 squ zu 그냥 organ Webinar 이전에 따라가 Sen투